야이. 자 앉아봐. 오케이. 3 6 9라고 하고 지는 사람이 한 명씩 나가. 형이 지면 형이 지면 형이 나가야 돼요? 도박성 게임이야. 오케이 좋다. 형이 나가면 우리가 그냥 방송하고 마무리하는 걸로. 너네 혹시 집중이라고 들어갔니? 형 엄청 집중할 거야.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. 형 집중할 거야. 나 3 6 9 무슨 일이야? 그럼 3 6 9에서 진 사람이 나가는 거야? 진 사람이 나가는 거야. 오케이. 형이 여기서 나가잖아? 그들 방송 종료야. 너네들끼리 아가씨 종료해. 진짜로? 진짜겠니? 이거 좀 재미있는데. 아니 솔직히 이건 그렇게 해야 재미있게. 그럼 3 6 9는 너무 재미없으니까. 2 4 8 9. 2 4 8 9? 오케이. 내게는 만약에 2 4 8 까지만 할까? 2 4 8 9로. 2 4 8 9로. 2 4 8 9. 자 다들 앉아 앉아. 2 4 8 9 진짜. 나 지금 이해를 못했어. 그러니까 3 6 9 때 박수 씨잖아요. 2 4 8 9로 하는 거야. 그래서 43 했나 49나 1 때 박수 두 가지. 아니면 0 2 4 8 하자. 0이? 0이? 아니야. 2 4 8 9 하자. 2 4 8 9. 형 생일이니까 생일 선물로 그것만 해줘. 그래. 아니야. 1 2 3 4 5 8 7 4. 1 2 3 4 5. 빨리 앉아. 피디하게 한다. 2 4 8 9. 2 4 8 9. 2 4 8 9. 2 4 8 9. 3. 5. 6. 7. 8. 2 4 9. 2 3 4 9. 아 네가 팔이었어?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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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. 자 다음은 1 2 6 7이다. 아니야. 아니야. 웃기니까 대기하고 있어요 거기서. 오케이. 내가 알았다. 알았다. 오케이 1 2 6 7 1 2 6 7. 1 2 6 7. 1 2 6 7. 1 2 6 7. 1 2 7 1 2 7. 3. 4. 5. 8. 9. 나가 나가 나가. 두 번이 있지. 두 번이 있지. 두 번이 있지. 나는 여기 있어. 나는 여기 있어. 자 그러면 다음은. 1 2 3 4요. 1 2 3 4. 1 2 3 4. 1 2 3 4. 1 2 3 4. 5. 6. 7. 8. 9. 대박이다. 어 그러면 아미 사랑해로 그 탕수 게임. 아 이거 진짜 어려운데. 가자. 아 미 사. 사랑해. 아 미. 자. 랑. 해. 아 미. 사랑해. 자. 다 졌어. 와 진짜. 야. 리셋 리셋. 야. 야 너네 일부러 져준거 아니지. 내 생일선물이야 이거. 야 야 게임 뭐 할건데요. 형이. 형이 원래 그. 그. 넌 할게 뭐에요. 그 단풍립 이야기랑 게임을 하려고 했는데. 단풍립 이야기랑 게임을 하려고 했어. 그게 뭔데요. 아아. 형 자자왕 게임 있잖아. 그 혹시 뭐. 단풍립 이야기. 단풍립 이야기. 그걸 하려고 했는데. 그거는 그 지금. 네트워크 사정사. 안 되기 때문에. 네트워크 사정사는 지금 안 되기 때문에. 일본이어가지고 지금. 네트워크 사정사 안 되기 때문에. 그 다른 게임을 또 준비를 했었는데. 그게 또 설치가 오래 걸린대. 그래가지고. 그거는 못 해가지고. 너네 혹시 그. 그. 사자 게임 그거 아니고. 아 사자왕. 그렇지 사자왕 사자왕. 옛날 그 추억의 게임 사자왕 있잖아. 나 몰라. 그. 사자왕 이거. 그 있잖아 그. 사자왕? 침바 있는 거. 아아. 오케이 오케이. 형 침대 그렇게 막 눕지 말아줄래. 아 생일인데. 뭔 소리야. 너의 체온이 생일 선물이니? 나. 그거 알지. 진이 형 사복 입고 침대 안 올라가는 거. 그래. 형 지금 장원도 저기. 준비 중이잖아. 저 RJ 장원도 한번 찍어주세요. 아 그러지마. 아 진짜. 벗어버스 화장실. 생일이 혹시 축하받는 날이니 아니면 괴롭힘 받는 날이니. 제가 알기론 괴롭힘 당한 날이니.